스트레스 한 번 풀어봅시다. 음악 주세요. 팝콘, 팝콘, 팝콘. 튀기네, 튀기네, 튀기네. 영화관, 영화관. 좋아, 좋아. 보소이 아닌데요. 리듬 탑니다, 리듬 탑니다. 리듬 탑니다, 리듬 탑니다. 춤을 너무 잘 춰. 뭐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노래도 그렇게 잘했는데, 팝핀 댄스도. 팝핀을 추시니까 제 왼쪽에 계신 분이 굉장히 자극받았나 봐요. 우리 팝핀 길이 씨 한 번 보여주실래요? 나와서 한 번 기회 드려요. 대결 한 번 갑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지금 팝핀이 너무 좋아요. 지금 외적으로 완벽했어요. 하지만 내면적인 팝콘의 느낌도 가져갔으면 좋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옥수수였잖아요. 얼마나 튀겨지기 싫었겠어요. 내면에 깊이 있는 팝핀이라는 얘기입니다. 고3 님과 김길이의 팝핀 댄스 대결입니다. 음악 주세요. 팝콘이 튀겨집니다, 팝콘 튀겨져요. 팝콘이 튀겨집니다, 팝콘 튀겨져요. 발동은 잘 걸렸어요. 옥수수는 팝콘이 되기 싫은데. 김길이 좋아요, 김길이 좋아요. 저 정도 전개총인데. 왼쪽 다리는 맨날 올라와, 이렇게. 진짜 맨날이 뭐야. 고3도 가져요. 왼쪽 다리는 맨날 이렇게. 무대를 압도합니다. 이번에는 고3. 오, 야. 위축되는 김길이. 위축되는 김길이. 김길이도 한번 가야죠. 김길이 한번 갑니다. 김길이 한번 갑니다. 마스크? 왜 다리는. 왼쪽 다리는 맨날. 다리에만 붙었어요. 다리에만 붙었어요. 마스크 아니야? 다리에만 붙었어요. 다리에만 붙었어요. 다행이 붙었어요.